자 오늘은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두 군데 봤죠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 부자지간 아버지와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닮은 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가난 땅에 정착하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살아가는데 거기서 살던 이방인들과 이렇게 조금 사소한 문제가 생기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볼 수가 있고요 26장은 이삭에 관한 이야기인데 또한 이 지방에서 살아가는데 생기는 문제들을 이삭은 이삭대로 또 해결을 해요 그래서 참 재미난데요 그런데 21장 26장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우물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그랄의 왕이죠 그래서 아비멜렉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우물을 통해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 아들의 공통점 그리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가족 간에는 참 닮은 점도 많습니다 특히 아버지와 아들은 닮은 점도 참 많습니다 먼저 외모가 닮더라고요 우리 박명기 목사님 아들은요 똑같아요 눈썹이 진하고 눈이 부리부리하면서 너무 잘생겼어요 정말 참 멋있고요 임세정 목사님 아들도 똑같아요 키가 크고 훌쭉하고 얼굴이 부드러운 곡선으로 똑같이 아버지처럼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어쩜 이렇게 외모가 똑같이 닮는지요 그리고 보면 또 하는 행동도 참 많이 닮아요 제가 이제 주일날 끝나고 월요일날 조금 쉴 때 프로그램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연예인들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그 연예인들의 엄마가 나와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 가수가 나옵니다 이 가수가 참 아껴요 그렇게 아낄 수가 없어요 저녁 때 가도 집에 혼자 있으면서 혼자 있으면 불을 안 켜요 전기를 안 켜고 수도 물도 아끼고 휴지도 아끼고 얼마나 아끼는지요 그리고 변기에 소변을 보면서 한 번에 물을 안 내려요 아껴요 여러 번 그리고 친구가 와서 라면을 삶았습니다 그 라면 그릇에 라면을 삶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릇에 들어 먹잖아요 그릇을 꺼냈더니 야단을 해요 그거 씻는데 물들지 않냐고 그래서 냄비를 갖다 놓고 라면 뚜껑에다가 냄비 뚜껑에다가 이렇게 들어 먹어야 돼요 그렇게 그릇 하나도 허투루 쓰면 안 돼요 씻는데 물든다고 휴지도 이제 친구가 와서 이렇게 뭘 하다가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 집에서 하는 대로 휴지를 그냥 많이 갖고 와서 막 닦으니까 얼굴이 노랗게 돼요 왜 그렇게 휴지를 많이 쓰냐고 너무 깜짝 놀래요 이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쩜 저렇게 똑같을까 아빠랑 아빠가 꼭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행동까지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 그럼 아버지를 닮은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정말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갔죠 그랬을 때 바로 앞에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했습니까? 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랄에 갔을 때도 또 이 아비멜레가 앞에서 우리 아내가 누이라고 두 번이나 그랬습니다 12장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들 이삭도 그래요 오늘 본문 26장 바로 앞에 보면 이제 또한 기근이 들어서 그랄 지방으로 블레셋 지방으로 가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리브가를 보면서 이 사람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이삭이 누이라고 똑같이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아내라 말하기를 두려워했다고 아브라함도 똑같은 심정이었잖아요 자기가 죽을까 봐 어쩜 이렇게 부자지간에 자기 하나 살자고 아내를 쉽게 포기하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이 그 아버지에게도 있고 아들에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흐물많은 모습이 똑같기도 하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또한 닮은 게 있어요 같이 하는 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재단을 쌓고 여와를 불러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아들 이삭도 똑같이 그러더라고요 자 오늘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신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렇게 이곳뿐만이 아니라 앞에 곳곳에 곳곳에 성경 곳곳에 아브라함은 항상 재단을 쌓아요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아들이 닮았어요 26장 25절 우리 같이 보죠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렇게 아들은 태어나면서 아버지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봐요 남의 집 아저씨 하는 것을 먼저 보지 않잖아요 어릴 때부터 엄마 보고 아빠 보고 자라는 것이 자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중시하는 것을 아들은 저절로 따라서 하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일상생활이 되니까 이삭도 어딜 가든지 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아버지가 술을 많이 마셔요 아침에도 마시고 점심에도 마시고 저녁 때도 마시면 그 아들은 먼저 뭘 배우겠습니까 집집마다 자세히 보세요 아빠가 술을 많이 마시는 집은 아들도 그걸 맨 먼저 보고 배운 거죠 또 어떤 집에는 아빠가 도박판에 가는 걸 즐거워해요 그 아들은 가장 도박판에 가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늘 그걸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중시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부모 대신에 여러분들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늘 텔레비전 보면서 애들 보고 너 왜 공부 안 하니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요 아빠는 일하러 가는 거 싫어해 늘 빈둥빈둥하면서 아들 보고는 너는 왜 일을 안 하니 누구 따라하는 거죠 아빠 따라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하는 거죠 그대로 우리는 가장 우리 인생의 롤모델이 되는 것은 부모라는 거예요 맨 먼저 보고 배우는 것이 부모님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우리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요 쟤는 누구 닮아 저럴까 어쩜 쟤가 저럴까 그러는데요 다 부모 닮아 그런답니다 기억하시고요 저는 이제 방에 있는데 밖에서 이렇게 누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로님인가 싶어서 봤더니 아들이에요 장로님은 특별한 걸음 거리가 있는데 보통은 걷는데 이렇게 뚜벅뚜벅 걷잖아요 그런데 장로님은 그렇게 안 그래요 그냥 발바닥이 바닥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줄 끌어요 사람이 오는 소리가 뭐가 끌리는 소리가 나면 장로님이 오는 소리인데 난 그런 소리가 나서 장로님인가 싶어서 밖에 나가봤더니 우리 아들이 어쩜 그렇게 따라하는지요 그렇죠? 그대로 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섭리를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내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습관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제가 왜 저럴까 저 집에는 저런데 니네들은 왜 그러니? 저 집에는 그런 건 저 집 부모가 그러는 거거든요 돌아보시고 모든 것은 나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좋은 가정을 이루고 더 좋은 가문을 위해서 더 좋은 인생을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시고 나쁜 습관이 있으면 버리시고 좋은 습관은 취하며 우리가 더욱더 좋은 가문을 만들어 나가기에 애쓰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입니까 아들이 저러는 건 내 탓인지 모르고 쟤는 왜 저럴까 야단치면서 책망하면서 칭찬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쟤는 꼭 진해 아빠 닮아서 저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도대체 뭘 해먹을까 이것은 저주잖아요 저주를 애 태어날 때부터 여태까지 몇 십 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되풀이하신 분들은 안 계신지요 이런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이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은 자녀된 우리의 고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녀들 주일날 나오라 말 안 듣는 자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 그대로 따라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만 승리가 있고 복이 있는 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자 뭐가 다를까요 우리 한번 보죠 자 이때 오늘 21장과 26장의 모든 사건은 우물이에요 자 우물로 인해서 분쟁이 생겼는데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브라함이 다르고 이삭이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게 하는지 보도록 하죠 창세기 21장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뺏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메 자 여기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이 당시의 우물은요 굉장히 귀해요 재산이에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기후는 그렇게 물이 많은 기후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참 귀한 지역에서 우물 하나 파서 그 우물에서 나오는 이 물로 온 가족의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우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어때요?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이것을 뺏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 왕이죠 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합니까? 책망해요 너희들 그러면 되는가? 아브라함은 책망해요 그리고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30절 31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웰세배라 이름하였더라 아민 책망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우물은 내가 팠어 우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여기 덤비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물에 대한 값으로 암양 새끼 몇 마리를? 일곱 마리를 아비멜렉에게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증거다? 이거 우리 거다? 소유권을 분명히 했어요 그렇게 해서 확실히 이를 매듭 짓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암양 새끼 일곱 마리나 주면서 이것을 확보했는데 그 다음 때 이삭 때에는 이 우물에 관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8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스의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매암아 그 우물 이름을 애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보시라 하여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다툼이 생기니까 어쩌요? 그냥 줘버려요 또 다시 옮겨서 또 우물을 패요 이 당시 파서 우물이 나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게 하나 봐요 이삭이 양보하고 또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다투게 되니까 또 줘버리고 또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아무런 것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르죠 너희들 그러면 되는가? 이건 너희 끈가 우리 끈가 분명히 하자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줘버려요 그리고 또 양보해요 또 양보해요 또 양보해요 다투지 않을 때까지 양보를 합니다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누가 믿음이 좋습니까? 이삭이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좋습니까? 각자 여러분들 생각이 분분하네요 성경은 어느 누가 더 믿음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모두가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판단하기를 좋아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람은 다를 수 있다 사람은 다양하다 다양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아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우 제가 왜 저러지? 가서 분명히 매듭을 지으면 되는데 아이고 제가 저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어떻구나 제가 어디 가서 밥이라도 하나 끓여 먹을까? 걱정이 될 거죠 그런데 이삭 같은 성격으로 아브라함 같은 성격으로 행동하면 어떻게 해요? 왜 저렇게 급하게 할까? 우리 집에서도 부부 간에 달라요 부부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부부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성격을 가진 상대방에게는 매력을 못 느껴요 나랑 다른 사람이 처녀총각 때는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아주 나랑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요 이 결혼해서 몇 십 년 같이 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은 뭐든지 탁 팔 걷어붙이고 나가요 그래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해야지 그럼 이렇게 합시다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이삭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뭐 두고 보지 뭐 뭐 그리 바빠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실 거야 기다려 인내하고 기다리고 양보하고 용납하고 이렇게 살면 우리는 그래요 저 사람은 저런 성격이야 저런 면이 좋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난 속 터져 난 저 사람하고 정신없이 같이 살기가 어려워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나와 다른 상대방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평생을 속상하고 살았습니까? 저 원수 같은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도 귀하고 저 사람도 귀하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이 여러분들이 아내가 나와 같지 않음으로 인해서 답답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하한 적은 없으신지요?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이 자녀가 나 아닌 상대방을 닮은 걸로 좀 구박하고 책망하고 야단친 적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저거는 꼭 누구를 닮아서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브라함 만약에 이삭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지 않으시잖아요 내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고 이삭에게 그러지 않으시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성격으로 감당할 수 있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삭에게 너 아비 본토 집을 떠나 이렇게 하면 이삭은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견디고 감당하고 참는 것은 쉬운데 뭔가 새로운 일을 해내는 것이 어려운 성격이에요 그런 성격에게는 너 지금 당장 새로운 일을 개척해서 뭔가를 이루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뤄놓은 일을 대해서 거기서 용납하고 화목하고 아름답게 뭔가를 견디는 것 이것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가난한 땅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왔잖아요 이제 가난한 땅에서 정착하잖아요 그런데 정착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분쟁이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뭐 있어? 이거를 이삭은 능히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이루어가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격은 아브라함에 해당합니까? 이삭에 해당합니까? 어디에 해당돼요? 우리가 교회를 보면 큰 교회를 개척을 하신 분들은 좀 아브라함 같은 성격이 행동으로 바로 딱딱 하시는 분인데 그 훌륭한 큰 대형 교회를 이루시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그 교회를 감당하시는 분들 보면 막 개척하고 행동하고 이것보다는 좀 온유하고 부드럽고 참고 인내하며 화합을 잘하고 화목해하시면서 용납하고 사랑이 많으신 이런 분들이 또 그 다음 대를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의 나의 이런 모습을 나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나만의 고유의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멋있어 있는 분 다른 사람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셨고 이삭에게는 이삭이 할 수 있는 일을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나를 이런 모양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일을 주시고 내가 해야 할 나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사역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저희들 엎드려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간구하고 주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75억 인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 가족만 보세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님이 있는데 다 같아요 닮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몇 안 되는 우리 가족끼리 살아가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딱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 이 부부도 쉽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나와 같지 않냐고 얘기하는 거죠 나와 다른 점은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선입감 우리의 생각이 관념이 이 조그만 두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에 세 사람이 살아가는 가정에 네 사람이 살아가는 이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하고 살아가기를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고 용납하고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나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틀렸다고 말하지 마시고 나와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죠? 다른 거예요 다른 게 틀렸습니까? 다른 게 맞습니까? 다른 것은 맞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이 포로로 귀환할 때 에스라가 귀환할 때가 있었고 느헤미아가 귀환할 때가 있었는데 그 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구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하여 이렇게 돌아올 때 너무나 많은 군사람들이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게 필요한 재물들을 가지고 먼 길을 옵니다 이때 에스라는 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군대가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지 않는가 하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했어요 왜냐하면 믿음 없어 보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군대가 없어도 갈 수 있지 이렇게 이제 에스라는 이야기를 했고 느헤미아는 어떻게 했냐면 군대를 주세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성경에는 누가 더 믿음 좋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른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하나의 편녑된 생각으로 상대방을 판단하지 마시고 옳다 그르다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은 나랑 이것이 다르네 다른 점을 인정하고 다른 점을 존중하며 화목한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의 잣대로 믿음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의 잣대로 이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생겼고 다양하게 살아갈 수 있고 다양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교구 모임이나 교구 공동체 안에서도 나랑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아름답고 화목한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이게 어렵죠 어려워요 나와 다른 것을 인내하기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이와 같은 죄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받아서 우리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맞습니까 이삭이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고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 9절 곳곳에 곳곳에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요 26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9절 한번 26장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백배나 얻었고 요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24절 볼까요 그 밤에 요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었다는 성경 그중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어느 누가 옳다 그르다 하지 않고 다르다 다양한 것을 우리에게 존중하라는 주님의 이 특별한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이렇게 지금의 나의 모습으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예배드리기를 우선적으로 하여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복된 가정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